배우기 점프하면 안가서 점프하면 안가서 야 틀에 또 왔다 틀에 또 왔다 이새끼 재미나무가 이새끼들 저 이키였어 저 이키였어 야 너 소리가 안 들리네 이 이씨가 왔어 야 너 이씨 야 너 이씨가 트레이더 걱정같아 야 저 왔어 뭐하는거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다음날 이 번째, 저녁! 마지막으로 이 년물루스에 어떻게 배울까? 이 년물루스는 이런라 한 마디 호라이즌 달기지로 떠남이야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으아 골라볼라볼라 원숭이 뺏겼네 쟤네 모임을 올려나 추억 이왕 뺏으실걸 렉킹볼 뺏어가시죠 2 개파시 그니 3 3 여기만 발견해 구원님 오오오오리사? 미삿? 우기잉 뭘 생긴 할거야 싸이코 새끼랬는데? 본퀘 이름 싸이코인 한명있다 저기 왜 우리사에요? 아 지박려 아 왜 그래? 아 윈디, 윈디 가자 김병장 어 재웅이 형 병탄한거 봐 어디? 형이 어디있어 형이 형 그냥 펀치! 랩킹볼? 야 빨리 가야돼 아 진짜 너무 비슷해 윈턴 랩킹볼? 야 위도워도 있어 윈도워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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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턴 나본다 나본다 윈도워도랩 아 저기 하나있어 나 저거 맞았는데? 네 겉투ster KA 바로 킬 각 바로 깨우지 말지 깨우지 말지 야 나 타요 킬 각 킬 각 킬 지리는 각 야 얘네 속브라가 아 속브라가 야 그 다음 봉은 나일꺼 안 가야 돼 왼쪽 2층에 2 비트 아 아파 와 튜리 형 쟤 아 튜리 형 쟤 잡았지 야 튜리 형 쟤 튜리 형 쟤 튜리 형 쟤 정용 씨야 찬이 조심해 튜리 형 쟤 튜리 형 쟤 야씨가 뺨 뺨 뺨 랭킹을 방어하네 나 못 찾겠는데요? 야 못 찾아요 야 뒤에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뽕믿믿믿믿믿믿 야 도와줘 봐 도와줘 봐 도와줘 봐 아무도 도와줘 봐 도와줘 봐 아무도 와줘 봐 도와줘 봐 루시아 뒤에 가점해 아무도 와줘 봐 래킹볼 밑뒤나 루시아 거기 인동을 나간다 루시아 래킹볼 복수해야지 왜 안잡아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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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람 맞다 야 두배 뭐야 야 두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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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하면 안맞아 야 트레터 트레터 또 왔다 재미나보다 야 이 새끼 너무.. 야 등 미였어.. 저거 왜 이렇게.. 야 너 소리가 안 들려 야 이 새끼 왔어? 야 이 새끼.. 야 이 새끼 안 들려 야 이 새끼야.. 트레이더 걱정 갔다? 야 이 새끼 왔어.. 아 저거 안 들려 야 이 새끼 왔어.. 맥크림 맥크림 야 이 새끼 왔어.. 점점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.. 반갑습니다.. 야 똥쳤어 똥쳤어.. 야 렛키 버렸어.. 죽였다.. 야 아래 지하에 쫌 지시아로 트레이스.. 야 루시 또 왔어.. 왜 계속 같이.. 동길동글 동길동글.. 왜 계속 하라고.. 야 어느새 4분 죽였어.. 왜 계속 울음.. 과연 이.. 왜 계속 오는거야? 아쉬워 아니 트레이서는 왜 계속 오는거야? 아쉬워 아니 소리 안들리는게 또.. 소리 안들려 내 킹볼 사로 돌아왔어 뒤집어 아쉽다 우리도 예의상 가야겠는데 트레이서는 계속 왔어 아쉽다 저요? 네 알아요 질겜한다고 렉킹골 원칙되겠다고 한 놈은 저기 한 거 있어요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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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 저기 용검이 피보를 안 만나게 해놔요 저요? 저요? 전 화멸랄게 아 렉킹골이 힍 아 렉킹골이 힍 흐 흐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하핰 얘 안보여 달려 달려 누구야 야 설렜어 야 솔져 솔져 니다 필리나 필리 야 줄어 오빠가 칼 줄게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1개야 1개 1개 야 틀렸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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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어 스퓀쭈 어 아 누구야 아이씨 내가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야 툴 김밥.. 아 이렇게 재밌는걸 와 말도 안해 숨이 못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